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또다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그동안 아픈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기다렸고요.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생수의 강 키우기 말씀드렸고 또 이제 생각 키우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하는 말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말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잘해야지 한다고 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요. 내가 평소에 뭐가 인풋됐느냐. 아웃풋되는 게 나오는 것이 넣은 것이 나와요. 우리가 집에서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갑자기 김치 없던 그런 상황에서 배추가 한 단 있고 고춧가루가 있고 해서 소금 쳐서 고춧가루 이렇게 비벼내면 그거 조금 맛있었다고 해도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김치라 그러나요? 겉절이 그러잖아요. 김치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하는 말,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 능력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칠맛 나는 김치가 있어요. 그건요. 잘 담아서 아주 맛있는 김치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이 잘 될수록 그것이 나올 때 감칠맛이 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한다고 해서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숙성이 되느냐. 그런데 이 말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생각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잘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해야지. 저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이런 거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 위에 할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여쭤보니까. 몸에 뵌 어린 시절이에요. 그건 나도 원치 않고 상대방도 원치 않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뇌 속에 다른 것들로 형성이 돼서 그래요. 참 그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자꾸 변하고 말을 그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런 급한 것들을 정말 많이 고치는 거예요. 고쳐주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늘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는 죄용서만 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죄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천국 가기 위안보다도요. 물론 천국 가죠. 그런데 이미 예수 믿자마자 죄용서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누가 보금 6장 45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쌓았던 것이 이 말은요. 마음에 쌓는 게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말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구원은요. 전반적인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이 말은요. 굉장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지요.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그것을 키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각을 자꾸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흐려놓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하겟돈 전쟁 들어보셨나요? 암하겟돈 전쟁을 많은 분들이요. 막 이렇게 큰 어떤 3차 대전이나 이런 것들로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은 수수께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돼야 돼요. 할머니가 읽어도 이야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깊이 판다고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분이 더 잘 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이 판다는 말은 그냥 막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공부도 좋은 거죠. 제가 공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이 더 많이 깨닫는다고 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교밖에 졸업 못 했어도요. 성경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성경님이 도와주시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요. 너희 안에 그 안하니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요.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충만도 여러분 성경 충만 제가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친단 말이 성경 충만이라고 말했거든요. 성경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언제 말이에요.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게 말이 돼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특별히 우리 보고요.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언하세요? 무섭잖아 예언하려면. 예언이 뭐예요. 예언의 기초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감동으로 된 건데 성경을 보고 모든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언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늘 예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신바람 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하고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확하고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예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한번 예언을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성립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리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도요. 성공한 사람들 만나 보니까 실패 안 한 사람은 없더만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집회 갔다가 그 장너님이 제가 타본 중에 제일 넓은 차예요. 벤즈였는데 앞뒤 간격이 안 닿으려고 그래. 그때는 조금만 뻗은 거예요. 정말 이러면 닿이지만 앞뒤 간격이 넓은 거 있죠. 그래서 장너님께 그랬어요. 장너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 타십니까? 앞으로 더 좋은 차 지금 좀 타려고 이런다 하면서 다른 말씀을 하셔야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인데요. 말씀도 하시고 보니까 경상도 말로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망 안 했대요. 그분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이에요. 안 망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망한 걸로 끝나는 사람과 망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아세요? 자기를 향한 예언을 할 줄 알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 예언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워도 나는 여기서 몸을 추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우울접에 살지 아니하고 물론 우울이 오겠죠. 절망이 오죠. 안 온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리케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확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왜?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거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아는 분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아는 분의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많으니로다. 맞나요? 없으리로다. 말은 없으리로다 하면서 너무 없는 게 많대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을요. 그나마 말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야 됩니다. 말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것은 생각으로 키워야 돼요.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으로 나의 말을 자꾸만 이렇게 키워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꾸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키웁시다. 말을 키웁시다. 그럼 어떤 말을 키울 거냐.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암하겟돈 전쟁이 말전쟁이에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게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에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에 더러운 영이란 말은 개구리는 표현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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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은 또 성경이 설명을 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다고요. 용의 입. 용은 마귀의 대표지요. 용의 입과 짐승. 짐승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이 그 뒤에 보니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요. 요 어쩌들어 보면 무슨 전쟁입니까? 말전쟁입니다. 지금 요 교회 안에 말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용한 게시록 12장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여자 뒤에서요. 여자 뒤에서 이 짐승이 뱀이요. 마귀가 여자 뒤에서 물을 토해요.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여자가 누군가면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 할 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게 하는 게 뱀이 뒤에서 뱀은 마귀지요. 뒤에서 물을 떠내려 보낸다는 말은 물은요.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뱀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떠내려가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 말했고 암호수 8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기가리의 때가 마지막 때 오는데요. 말씀이 홍수같이 많은데 참 홍수같이 많은데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도록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떠내려 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요. 동감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동감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 맞아. 그 말하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아. 똑같아.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목사님 내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 오늘 은혜가 넘쳤어. 여러분 동감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감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은 뭐를 말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행위를 그래도 잘 살아야 내가 의롭게 되는 줄로 많이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핵심인 로마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빠르게 따라오면 눈만 크게 들면 다 알게 돼요.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하다가 한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내버려둬대요. 여러분 엄마가 말해보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이거 진짜 너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로 동성 연애하고 야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방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 2장은요. 유대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 유대인은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 보고 이랍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도덕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가 도덕질하느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 너희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3장은 우리는 어떻냐 이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서요. 3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하면서 무슨 이야기.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대요. 그 로마서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좀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렵습니까?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 그렇게 하면서 3장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미치는 의가 차별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미치는 의가 차별이 없다. 여러분의 의이나 저의 의가 차별이 없어요. 이 말을 보고요. 니나 내나 똑같다. 저는 수백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말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요. 믿음의 말이 산을 덜어 옮긴다고 했잖아요. 믿어요. 성경대로 믿자고요. 그럼 이걸요. 자꾸 생각을 키워야 되는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키우느냐.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자꾸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소개할 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해요. 이분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만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말하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 중에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 죄 때문이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의의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의를 위함. 의의는 항상 생각할 때 인만우엘 생각해라 했습니다. 십자가 말하면 인만우엘. 하나님의 의의를 하면 인만우엘. 그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는 밝힙니다. 율범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차별이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차별 없는 이야기를 설명을 그 뒤에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럼 8장까지만 잘 이해하면 그 뒤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차별 없는 의가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4장입니다.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요? 아브라함.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의로 여기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요. 5절 같은 데는 일을 안 해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지 아니한 그 사람을 의의롭다고 해 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뭘 믿어야 된다는 말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을 안 하고 경건지 않은데도 의의롭다고 해 주신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의로 여기해준대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한 것 같고 경건지 않은 것 같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의료를 주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이거 설명합니다. 뭐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면서요. 그 뒤에 한 게 예를 들거든요. 아브라함 바바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백세나 돼서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은가 아브라함이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상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요. 백세나 됐을 때 믿음이 안 흔들린 게 아닙니다. 상세기 17장 읽어보시라고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흔들리면서 엎드려서 웃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신다고요. 그런데 너 왜 웃냐고 시침이도 뗍니다. 하늘만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너 웃었지 않냐. 이제 애놈이 웃음이라 그래라 이삭이라 그래라 그래서 웃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이 나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애기를 못 낳습니다. 애기를 못 낳고요. 내가 하나님 하도 그러는데 하나님 위신 좀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낳은 이스마일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일이나 내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마치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렸나요? 안 흔들렸나요? 흔들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여러분 로마서 4장 같은 게요. 굉장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그 말은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결과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잘 살았서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못 살았던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너는 견고한 자야. 너는 죄가 없는 자야. 너의 죄는 십자가에다 다 씻어줘서 그 말이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까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5장, 6장, 7장은 참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에 한 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말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 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율법이구나.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도덕질 안 해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오고 그 사랑에 젖어있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 좋아해요. 주님과 나는 함께해요. 이런 말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한 번 이 시간에 한 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에게 말을 여러분 키우세요. 그런데 이 말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번 말할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말 속에 같이 하세요. 저는 이런 말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청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 제가 첸칙에 맞으므로 남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안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자꾸 말해보십시오. 말을 키우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리가 나에게 있다. 이런 말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믿고 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도 일곱길로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시는 힘이 크게 생길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말을 키우고 말 잘합시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자고요. 그러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말했던 거 서로 나누어보고 말했던 기적 속에 기쁨이 소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 인상의 접근에서結 hj NCT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여 기상캠어 열쇠 이어 هو 이 לע 서칼 어차 프라마 иход neh ır 미 spectrum xture input Control 미귀 Script 근데 이것 envol becoming sa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